안녕하세요. 아동학과에 재학중인 입학공부봉사단 정세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중인 입학공부봉사단 박여진입니다. 오늘 저기 어디가죠? 인성고등학교요. 어머, 거기는 저희 학교 바로 뒤에 있는 학교 아닌가요? 그럼 얼른 가봅시다. 빨리! 출발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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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가들어갑시다! 아이스크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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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! 뚬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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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진이의 메이크업 방송! 아이스크림! 왜 매 영상마다 내가 메이크업하는 거 나오고 있잖아? 여러분 전 그렇게 게으르지 않답니다. 뷰티 유튜버 정말 게으르지 않답니다. 저 전화 끌질 않아도. 와아.. 저런! 음절 저렇게 하면 어떡해! 저런 사람은 차를 나한테 줘야 돼! 왜 말이래? 아이스크림! 진성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! 인성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내년에 광주대학교에서 또 봐요! 안녕! 집에 가요 집에 가 가위바위보 뭐야 내가 이겼구나 또 뭐지? 또 뭐지? 또 뭐지? 또 뭐지? 또 뭐지?